정부가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 즉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진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모두 214만 명이 26조 원의 빚골레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빚 탕감 대상은 장기간 연체되면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들입니다. 소멸 시효가 지나 어차피 금융회사가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죽은 빚인 겁니다. 그동안 일부 대부업체들은 이런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연체이자까지 얹어 빚 독촉을 해오면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우선 공공금융기관이 보유한 21조 7천억 원의 채권이 다음 달 말까지 소각됩니다. 채권의 전산과 서류상 기록이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IMF 사태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권들로 소각으로 모두 12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민간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내 소각을 추진합니다. 모두 91만여 명이 보유한 4조 원 규모인데 정부는 민간금융사의 자율 소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의 탕감 규모를 모두 합하면 214만 명, 26조 원입니다. 대규모 빚 탕감으로 일부에서는 구독적 해이 문제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채권이 소각 대상인지 여부는 신용정보원의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최우찬입니다.